자 무게중심의 활룡입니다. 무게중심의 활룡 부분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딱 선뜻 봤을 때 잘 안보이는 도형 하나만 내가 얘기해주고 내가 얘기해주고 힘들어서 막 입이 꼬여 발음이 안좋아 요즘 자 하나 봅시다.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놈아랑 이놈아랑 평행하겠네. 그 다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또 평행하겠다. 그죠? 불쌍의 대외인이 평행한게 평행사변형. 벌써 이 질문 아니죠?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A C랑 요렇게 연결하는 대각선을 그려보니까 삼각형이 두개만 나오고 있나요? 이해갑니까? 삼각형 두개. 그 다음 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거냐? 꼭지점 A랑 이 삼각형 봤을 때 꼭지점 A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중선은 대변에 중점에 연결하는 거였죠? 중점을 M 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아이고 이동 M 이동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자 또 이 삼각형 봤을 때 A의 대변에 중점 N이라고 쳤을 때 요렇게 그려보자 이해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요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뭐냐? 바로 B랑 D랑 오케이 잘 연결을 하면은 삼각형 두개가 보여야 되고 중선 하나가 보여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들 즉, 사각형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내야 한다 이거예요. 바로 뭐냐? 변 A, C 대각선 A, C와 B, D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성질 하나 있었죠? 바로 어떻다? 길이를 2등분한다 2등분한다 말은 직선 무슨 뜻이냐? A, C를 B, D가 2등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A, M은 중선이기 때문에 연음이랑 연음이랑 길이가 같다는 거지 또 연음과 연음의 길이가 같고 그렇다면 삼각형 A, B, C를 봤을 때 C를 봤을 때 변 A, B 변 이거 만나는 게 정말 O라고 하지 않아요? 변 B, O 어라? 중점을 연결하는 중선이 되어버렸고 중선이 되어버렸고 만나는 교점인 여기가 바로 뭐다? G 무게중심이다 이거를 앞에서 세중선의 교점이라고만 배운 학생들은 이게 왜 무게중심이 돼요? 라는 의무를 갖다 품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 미리 세중선 혹은 두 중선의 교점도 무게중심이 된다 라고 미리 알려준 거야 이 넓은 해안 자 그래서 두 중선이 지나게 되니까 무게중심이 되며 이 무게중심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요 삼각형마저 그려봅시다 삼각형 A, B, C 역시 마찬가지로 요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 요렇게 할까? 요 교점은 G'이라고 해놓고선 G는 A, B, C의 무게중심 G'은 A, C, D의 무게중심 요렇게 알아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그 선분들을 각각 2등분하기 때문에 한 꼭지점에서 중선을 그려놓고 보니까 무게중심을 두 개 표현할 수 있더라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이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길이 두 번째는 넓입니다 자 길이부터 한번 봅시다 2대1로 나눈다 그랬지 얘랑 2대 얘도 2대1이죠 다음 얘 대 얘도 2대1이죠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2대1은 삼각계 A, B, C에서의 2대1이고 요 2대1은 삼각계 A, C, D의 2대1인데 2대1인데 사각형 성질 평행사변형 요 대각선 2등분 됐을 때 2등분 되면 요 곱과 요 길이 전체가 어때요? A, C가 B, D를 2등분 한다고 봤을 때 B, O와 O, D는 길이가 같지 길이가 같은 것을 2대1 길이가 같은 것을 2대1 2대1로 나눠 쓰면 요 길이와 요 길이도 어떻다? 같죠? 그렇다면 1, 1 더해서 여기가 얼마? 2가 된다라는 거야 아! 쌤! 그렇다면 결론은 2대2대2가 되네요 약분하면 1대1대1로 나눠지게 되네요 아! 신기해라! 와우! 자! 1대1대1이 된다라는 요것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3차 예 선분 B, D의 길이가 24cm라고 한다면 24cm 선분 B, G의 길이와 선분 G, G프라임의 길이와 선분 G프라임 D의 길이는 각각 몇 cm인가요? 문제가 나오면 몇 cm라고 한다? 24를 1대1대1 즉 3등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8, 8, 8cm가 됩니다 길이 이해갑니까? 자! 다음 넓입니다 삼각형 A, B, C에서 무게중심이 2대1로 나눠지게 되니까 요걸 물어볼까요? 한번 요 사각형 O, G, M, C 사각형 O, G, M, C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자! 그때 기준이 나온게 예를 들면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48이라고 하자 그때 O, G, M, C는 얼마냐 이거야? 잘 모르겠다 그리지 말고 중선을 그려 이게 요령이야 중선을 그려 그려봤을 때 아!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 G를 작도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삼각형 6마리 한 놈, 두 시개, 석삼, 너구리, 오징어, 6개 이 여섯 개의 넓이는 모두 어떻다? 같다! 그중에 몇 개? 두 개잖아 그죠? 아! 그러면은 O, G, M, C는 또 바꿔 써봅시다 삼각형 A, B, C는 사각형 A, B, C, D 넓이 얼마냐? 2분의 A잖아 그러면 왜 2분의 1이야? 이거 왜 사각형 A, B, C, D의 2분의 1이냐? 밑변 길이 같죠? 대변이니까 그 다음 높이 어떻게 해? 높이 같잖아 그죠? 사각형 A, B, C, D의 사각형 A, B, C, D의 2분의 1이군요 삼각형 A, B, C는 그중에 6분의 2이군요 즉, 3분의 1이군요 됐어요? 자, 이거 갖다가 그대로 놓으면 요 위에다 쓸게요 사각형 A, B, C, D가 48일 때 자, 풀이 한 번 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A, B, C, D 넓으면 48 곱하기 얼마? 3분의 1이다 3, 2, 6으로다가 나눠주면 8만 납니다 24, 8 이렇게 되고 됐어요? 그렇게 해서 넓이를 보았습니다 이해 갑니까? 이해 가야 되는데 자, 내용은 요 정도까지 살펴보면 돼요 요 이상의 내용들은 굳이 살펴보면 없고 나머지 문제 풀면서 보면 됩니다 문제 6개 준비해놨으니까 여섯 개 문제 풀면서 차차 알아갑시다 나오는 동안 지우개도 좀 닦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2 대 1이잖아 2 대 1이고 길이 같죠? 그죠? 길이 같은 건 2 대 1로 나눴으니까 1, 1과 1이 같을 거 아니냐 2 대 2 1 대 1 대 1 1, 1 대 1 대 1 3분만 한다 이거 그 다음 넓이 넓이는 저번에 했었잖아요 삼각형 A, B, C에 무게 중심을 작도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삼각형 여섯 개는 넓이가 모두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두 개니까 삼각형 A, B, C 넓이는 사각형 A, B, C, D에 2분의 1이니까 요 넓이 구하고 요거 삼 분의 1 해주면 되겠네 됐죠? 자 문제 보면서 문제 보면서 문제 보면서 뭐 이렇게 복잡해 자 B, P 중점이래 뭐 아까 그림 똑같았죠? B, P는 B, O 길이에 얼마야? 삼 분의 이겠네 2 대 1로 나눠지니까 다시 2 대 1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B, O 길이 얼마야? 삼 분의 2가 되겠죠? B, P를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 이 B, P 길이는 또 O, D O, D 길이 얼마일까? 요 길이랑 요 길이 B, O랑 O, D는 같으니까 역시 말 그대로 삼 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B, D 길이의 몇 분의 몇일까? 아 이거는 좀 그렇다 자 B, D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B, D 길이는 B, D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지 말고 요렇게만 해보자 선분 B, O와 선분 O, D는 같은데 선분 B, D에 B, D 맞죠? 선분 B, D에 2분의 1이지 그죠? 그러면 어? B, P는 선분 B, P는 3분의 2 곱하기 선분 B, O 잖아요? 근데 B, O가 2분의 1 곱하기 선분 B, D랑 같으니까 락분에서 어떻게 된다? 선분의 1 곱하기 B, D가 됩니다 선분의 1 자 그 다음 P, Q P, Q의 길이요 P, Q의 길이는 P, O 플러스 O, Q죠? 선분 O, Q 그죠? 요 길이는 P, O 길이가 얼마야? B, O 길이의 3분의 1 그 다음 O, D는 얼마야? O, D는 3분의 1이죠? O, D 길이 E, P, O, Q는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냐? B, D 길이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같은 방법으로 B, O, O, D나 2분의 1, B, D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선분 P, Q는 선분 P, Q 물어보는 거니? 선분 P, Q 물어보는 거니? 선분 P, Q는 선분 P, Q는 여기 선분 P, O 여기 선분 O, Q죠? 왜이냐? 선분 P, O는 어떻게 돼요? P, O 길이는? P, O 길이는 P, O 길이는 전체 O, B, O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B, O가 2분의 1 곱하기 B, D니까 얼마가 나온다? 6분의 1 선분 B, D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 P, O, Q 선분 O, Q 길이는 어떻게 돼요? 선분 O, Q 길이는 너무 어렵게 하나? 선분 O, Q 길이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B, D니까 6분의 1 선분 B, D가 나옵니다 두 개 더하면 얼마냐? 6분의 2 선분 B, D가 되겠죠? P, Q 길이는 약분하면 3분의 1 나옵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다 이걸 증명하고 자른 거예요 알겠죠? 3이 좀 복잡하게 계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식을 다 써본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에 평행 삼각형 A, B, C, D에서 정 M은 B, C의 중점이다 자 사각형 A, B, C, D가 24일 때 색칠한 부분에 널 읽어라 삼각형 A, B, C는 얼마냐? 사각형 A, B, C, D에 2분의 1이잖아 그럼 얼마야? 12가 되겠네 PMC 어? PMC는 이거 무게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요 삼각형의 6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12의 6분의 1이라고 12 곱하기 6분의 1 얼마야? 내가 설명 계단 못해서 썼겠어? 너희들 알아보라고 한거야 의심하지마 2가 되겠죠 선생님 두개는요? 두개는 뭐 누군 걱정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 버리면 된다 이게 요령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두개니까 얼마야? 두개니까 사각형 PMC5래요 근데 P, M, C, O 사각형 PMC5는 넓이가 얼마나 된다? 얼마가 된다 여기 PMC가 2니까 얘는 4가 되겠네 됐어요? 어? 문제가 어려울 듯 보여줄 것 같은데 너무 쉽다 자 먼저 중점이 사각형 ABCD가 60일 때 M, A 중점이래요 색칠한 부분에 넓이를 보셔 자 요것도 이게 몇 분의 몇이 그리지 말고 요렇게 거부라고 했잖아요 사각형 ABCD가 넓이가 어떻게 60이죠? 그죠?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야? 반땅이니까 30이지 이 30 중에서 요거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넓이가 다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30 중에서 6분의 1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5가 되겠다 그죠? 자 ABC의 넓이를 구하래요 삼각형 ABC의 넓이 근데 G, G' C의 넓이가 2래요 그럼 요것도 얼마야? 요 사각 삼각형이 2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 또는 얼마야? 2가 되겠죠 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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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인데 A, D가 무게중심이니까 요거 중선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 같은데 공통부분 빠졌으니까 여기 2면 여기 2가 되겠지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가 2면은 여기가 2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 놓고서 요걸 밑변으로 보면은 2 대 1이니까 여기 2면 여기도 1이 여기도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의 전체 넓이는 어떻게 돼요? 2, 2, 1, 1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6이 되겠다 그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다? 어? 그럼 선생님한테 알려줬었었죠?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 같다 안 같다? 같죠? 그리고 또 이 삼각형도 넓이 같다 한마디로 삼각형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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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은 어떻게 된다? 3분의 1이다 어떤 삼각형에? A, B, C 삼각형 자 삼각형 G, B, C는 G, B, C는 삼각형 G, B, C는 삼각형 A, B, C의 3분의 1인데 G, B, C 넓이가 6이래요 삼각형 삼각형 A, B, C 됐죠? 그럼 삼각형 A, B, C는 얼마야? 삼각형 A, B, C는 넓이가 18이 되겠네요 됐어요? 3, 6에 3배 이렇게 해도 되 알겠죠? 그 다음 그 다음 11번 다음 그림에서 G는 A, B, C의 무게중심이래요 그 다음 전 D가 각각 B, G, A, G의 무게중점이 A, G의 중점이고 A, B, C 넓이가 30이래요 요 넓이 전체가 30이래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쌤 뭔가 좀 이상한데요? 하지말고 중선 그려주라고 했잖아 너 많이 봤던 그림 나오지? 여기도 중선 다 안그려져 생각 중선 그려줘봐 모르는거니까 자 색칠한 부분에 넓이를 걸으면 이거 다 구해서 어떻게 해야돼? 더 해야돼? 그럼 미련한 짓 하지말고 자 삼각형 A, B, G랑 A, B, G랑 삼각형 B, C, G랑 그 다음 삼각형 A, C, G랑 선생님 넓이다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의 넓이 얘의 넓이 얘의 넓이 아까 다 같다고 그랬잖아 자는 시간 됐어요? 그 다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봐봐 지워줄게요 요거 하나 보여줄게 요 삼각형을 봐봐요 빨간거 요거 요거 가운데 중선 중점을 연결하고 있지 지금 C, E가 중선이란 얘기죠 삼각형 A, G, C에 그럼 봐봐요 A, G, C 넓이의 반땡이란 얘기네 이해갑니까? 자 삼각형 E, G, C는 E, G, C는 삼각형 A, G, C에 2분의 1이란 얘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지 왜? 노란색 삼각형을 봐요 이 삼각형을 봤을때도 삼각형 G, B, C에 중선을 그린거죠 C, D는 여기 여기 길 같잖아 그럼 얘 길이랑 여의 넓이랑 얘 넓이랑 같겠지 이해갑니까?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에 이 색칠한 부분은 반땡이 되겠네 근데 요것과 빨간색이 같은데 그 반땡끼리 합친거니까 얘랑 얘랑 넓이 같겠다 이해갑니까? 한마디로 보여요 얘랑 얘랑 넓이 같다라는 것은 뭐 얘랑 얘랑도 넓이 같고 얘랑 얘랑도 넓이 같은거니까 하나 삼각형의 얘기를 하는거죠 이해가요? 아니면 요거 따로 구하든가 이 삼각형의 반땡 이 삼각형의 반땡 요거 요거 됐어요? 그럼 전체 넓이 얼마야? 전체 30이죠? 전체 넓이 30에 어떻게 요 삼각형 하나 요 삼각형 하나를 갖다 물어본거니까 3분의 1을 곱해주면 넓이가 10이 나오겠네 이해가요? 아니면 이 삼각형 하나 이 삼각형 하나 이 삼각형이 다 넓이 같지 전체 넓이가 30이니까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인데 그중에 반땡한거니까 5 그중에 반땡한거니까 5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가요? 자 요렇게 하고 마지막 문제 가져건에 문제는 뭐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더 쉽죠 PQ의 길이를 구하래 PQ의 길이 선생님 이거 PQ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자 그림이 안보일 뿐이야 B랑 D랑 연기연말 짠 해놓으면 아 매직이야 굉장한게 보일겁니다 어떤 굉장한거냐 삼각형 ABD 삼각형 ABD 그 다음 삼각형 BCD 그중에서 만나는 교점인 요것은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 그 다음 만나는 교점인 요 Q는 BCD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 그럼 이거 기억나냐 전체 대각선이면 얘랑 얘랑 길이 같죠 근데 2대 1로 나누지 여기도 2대 1로 나누죠 길이가 같은데 2대 1로 나누니까 얘도 얘도 길이 같겠지 그럼 합쳐서 2가 되겠지 합쳐서 2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2대 2대 2 1대 1대 1 나눈다고 했잖아 그래놓고선 보니까 선분 AC가 36cm고 그러면 선분 AP랑 선분 PQ랑 선분 QC랑 길이가 다 같다고 했잖아 그럼 36cm 곱하기 픽주 길이는 얼마 3분의 1이니까 12cm가 나오고 됐어요? 문제를 풀 때 최대한 개념 설명을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기 위해서 설명이 좀 길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더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제 뭐만 남았냐 닮음의 활용 중에 마지막 부분이었던 무게 넓이 무게란 거잖아 넓이 그 다음 부피 이것들만 남았어요 축첩 그것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문제 풀면서 또 해봐야 되니까 요거 다음번에 찍고 다시 또 보여줄게요 요거 다음번에 찍고 도와줍니다 흐 hoch